안녕하세요. 사이더스 HQ 귀염둥이 박선호입니다. 과자 가지마! 열정적으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. 뭐야 어디갔어 얘! 돌아라! 내 이빨! 내 이빨! 어디갔어 나와? 왔다 왔다. 아니! 어디갔어! 너 가고 이제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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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! 왔어요! 다 날라가! 아 어떡해! 다 날라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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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먹은 애인데? 왔다 왔다! 코 깔고 왔습니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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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! 날라가지마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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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 아무것도 못 먹은거에요? 끝! 아우! 아우! 아우!